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의 타버가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좋아요 오늘 우리는 갈릴리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곳 타버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구니에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도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버가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이 타버가는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처럼 걱정 없이 엄마 폼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버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갈릴리아 지방의 타버가 혹은 탑가라고 하는 이곳은 신학성경에서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마루코보금, 마테오보금, 루카보금, 요한보금 모두에서 나오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보금 21장에서 알려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 그리고 마테오보금 5장에서 7장 거기에서 알려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관련이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형과 그 위치를 보면 타버가 또는 탑가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겐네살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겐네살에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기가 가파르나움입니다 그래서 가파르나움과 겐네살에 중간 지짐에 있는 게 뭐다? 타버가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 북서쪽 연안에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상으로는 가파르나움에서 남쪽으로 3km 그리고 티비라스 북쪽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탑가 혹은 타버가 이거는 아라모 명칭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일곱 개의 샘 뭐라고요? 일곱 개의 샘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샘이 일곱 개가 있기 때문에 뭐가 풍부하겠어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이야기 중에 먼저 빵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원에서도요 토요일이 되면 빵을 굽습니다 주일에 먹으려고 그래서 빵 냄새가 솔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그 빵을 굽는 담당 수녀님이 금방 구운 빵을 조금 떼어서 이렇게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시대에는 어떤 빵을 먹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아 예수님은 어떤 빵을 좋아하시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엄청 맛있는 빵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먹은 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배가 고파서 먹었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은 그렇게 고급스러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빵이 엄청나게 이렇게 맛있었었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빵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반죽을 했어요 반죽을 하고 이렇게 뜨겁게 달군 솥뚜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펴서 빵을 구워요 그리고 또 피자처럼 하득에 넣어서 굽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득에서 이제 얼마 지나자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납작한 빵이 그 스케암의 색깔과 똑같이 된 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토양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누릇누릇한 스케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돌이 같은 색이에요 느낌이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티오 보금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생각나죠 그쵸? 왜냐하면 그게는 빵 색깔과 그 돌 색깔이 어떻게 해요? 거의 같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알면 아주 재미있게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 사보금서에 다 나오는 것이 바로 빵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티오 보금에서는 14장에, 마르코 보금에서는 6장에, 루카보금에서는 9장에서, 요한보금에서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 7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몇 명을? 4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마티오 보금 15장과 마르코 보금 8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쵸? 마르코 보금 6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마르코 보금 8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군중이 가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빵의 기적과 관련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다, 가엾은 마음이 들다 라는 동사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의 처근지심을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가엾은 마음이 들다 라는 동사는 사람의 창자, 사람의 내장을 가르치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인간 내면 깊숙이, 인간 내면 깊숙이 즉 그 마음 속에서부터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함을 의미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참한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 오장육보가 움직일 만큼 동정심을 갖는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면서 가져주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까지도 애틋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의 피로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빵과 관련된 예수님의 삶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빵꾸넘 냄새 나지 않나요? 나죠! 질문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빵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이 뭘까요?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아 그래요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빵은 뭔가 하면 먹히는 존재입니다 빵은 배고픈 이들에게 먹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이어가게끔 하는 게 빵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죠 그런데 빵이 맛있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안 먹힐래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저 안 먹힐래요? 저 진열장에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빵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 핀 게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빵은 뭐다? 먹히는 존재이다 이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 유다 베들레헴은 뭔가 하면 빵의 집 말 뜻이 빵의 신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지역의 이름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내어준 것을 먹고 생명이 점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보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러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에 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아라 라고 이러십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와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빵 다섯 개와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보금에서는 요한보금에서는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보금 요한보금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표징 중 네 번째 표징인 빵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보금 6장 1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고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리포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 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레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스카 축제가 가까운 때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빵도 아마도 보리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빵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밀로 만든 빵과 보리로 만든 빵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고운 밀가루로 만든 이 밀로 만든 그 빵은 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보리로 만든 빵으로만 만족해야 했었죠 그 시대에는 보리빵은 가난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밀로 만든 빵을 먹을 엄두는 도저히 낼 수가 없었었죠 또한 보리빵 다섯 개 역시 각 구운 말랑말랑한 그런 빵이 아니고 바싹 마른 그런 빵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빵은 거칠어서 치아에 많은 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소금에 절여서 말린 이 물고기는 빵과 함께 도시락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 두 마리를 그리스로는 뭔가 하면 옵사리온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고기를 가르키는 그 옵션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아 호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잡히는 작은 정어리 자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른 빵을 이렇게 먹을 때 목이 메이지 않도록 함께 먹는 그 밑반찬 종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드리아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몫을 자기 몫의 음식을 기꺼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친 어린이의 그 아름답고 단순한 마음을 크게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빵이 한 개든 빵이 다섯 개든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돌로로도 뭘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 우리의 협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올려 자리 잡게 하여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혹은 10명씩 자리를 잡아 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몇 강주리가 되었나요? 그쵸! 12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는 사람은 장정만도 5천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보금에서는 군중에게 빵을 주는 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에서는 제자들이 한 일은 사람들이 자리 잡게 하는 것과 남은 빵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한 것과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강주리에 모아들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군중을 풀밭에 앉게 했는 것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보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리스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자리 잡게 하여라, 자리 잡게 하여라 이걸 정확한 의미로는 뭔가 하면 비스듬하게 눕게 하여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비스듬히 눕는 자세는 풍성한 음식 앞에 두고 느긋하게, 느긋하게 먹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왜 있잖아요? 왼쪽 팔을 이렇게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여유있게 먹는 그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평상시에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바스카 음식과 같은 축제 음식을 먹을 때는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바스카 음식은 이집트 탈출하기 전날 밤에 서둘러 먹었기 때문에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서서 먹었습니다 훗날 유다인들은 바스카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조상들처럼 서서 먹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여유있게 음식을 먹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뒤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축제 음식을 먹거나 잔치 음식을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수 군중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요한복음이 굳이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주셨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권한이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빵의 기적 그리고 성체의 성사적 특징에서 우리에게 성체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풀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군중이 편안하게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빵의 기적이 역사적으로도 바스카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스카는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그 무렵에 갈릴리아의 그 들판은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뒤덮입니다 그곳에선 풀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또 푸른 풀밭에 양떼를 인도하여서 배불리 먹이시는 착한 먹자이신 예수님을 상상하게 합니다 왜 10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먹자 아쉬울 것 없어라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등등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빵으로 우리의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성체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더욱더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피폐된 삶, 지치고 배고픈 삶이 아니라 힘차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힘과 활력을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갖고 있는 이 빵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빵을 준비하여서 오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행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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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